러비아에서 파키스타드 루스 비디옴 게임은 진 카운트와 인스파니아 비디오 게임 아시죠? 그게 아니에요? 라이온 형 아시잖아요 어.. 라이온킹? 최근에 근데 형 비디오 게임 아는 흑시기인 거 아니야? 맞아 최근에? 최근에 옛날 게임 중에 라이온킹이 하나 아.. 그게 정말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산도 어렵다고? 하나는 없겠지 이제 곧 그걸로 나온 처음이야 하산도 내가 진짜 한 열팔 열 한 30분 그 게임이 새로 나온대요 그래서 아 아 아 아 나오면은 제가 저와 브이앱으로 방송 한 번 하려고요 저도요 아유 아유 알겠습니다 자